2저그, 푸토 그러네요 성대방은 2저그? 초콕초코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또 집중모드 들어가나요? 초반에는 입을 당연히 탈지 근데 나중에만 가면 항상 입암 상대방은 푸저를 하고싶어요 바이밍에 럭스 이 중의 러시아 이럴 때 나 이러고 안 얘기해 신경쓰기 말고 제가 그것도 연구해야되겠어요 초반에 저글링 많이 뽑아가지고 공격하는거 너무 푸토만 초반에 간다는 생각을 버려야겠어요 그런 고증관념을 버려 이거죠 제가 초반에 먼저 달리라 거짓해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때문에 들어 그래서 또 깨져! 결국은 또 깨져 한마디로 소연이가 초반에 저글링을 달리는거야 그러고 그러고 바로 또 뮤탈로 가는거야 저글링 터락 보내면서 그런거하고 마찬가지인거야 제가 나는 힘든거야 나는 힘든거야 그들이 그논노가리님 발표사 5개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드루이쿠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루이쿠션 끝 끝 티엘치발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현반나서 쟤도 모르게 센터에 켜논니야 이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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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치! 리포트 스눠이도 리포트 스눠이도 리포트 스눠이도 리포트 스눠이도 잡지, 잡지, 고, 고 piece of me, boy let's move rock and roll let's move orders, 잡 잡, 잡, 잡 고, 고, 고 outstanding 잡, 잡 고, 고, 고 piece of me, boy report for daddy 잡, 잡, 고, 고 고, 고 고, 고 3.4.3.4. 오우, 보셨어! 나 1라이프 이겼어 더 모을거야 타고 올리지마다 캐논 많이 막아요 난 며칠러 시간 항상 슬픈 얘가 보면 틀린적이 없어 3 x 2 출 obt.. … …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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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